국가대표팀과 매일 리그 팀의 경기 보니까 우리나라 어린 선수들이 150km대 공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어린 투수들도 체계적인 이런 훈련법과 그리고 여러 장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강속 후 투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이제 메이저리그 팀들을 상대로, 메이저리그의 주전 선수들을 상대로 얼마나 멋진 기량, 퍼포먼스를 보여줄 관심이 모아졌는데 기대한 대로 정말 다들 멋진 공을 던졌고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 대표팀이 샌디에고와 경기를 가졌는데 지금 사진에 나왔던 문동주 선수라든지 원태인 선수 또 심민혁 선수가 좋은 공을 던지면서 샌디에고와는 1대0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정말 좋은 공을 던졌는데 특히 이제 원태인 선수가 체인지업을 던졌는데 이걸로 삼진을 마차도 선수를 잡았어요. 그러면서 샌디에고 감독이 선수들 모두 다 들어오면서 체인지업이 정말 좋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하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LA 다저스와 우리 대표팀이 경기를 가졌는데 중간에 등판했던 19살 신인 투수 김태견 선수 그리고 이어서 던진 황윤선 선수가 삼진 3개를 합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저스의 감독도 김태견 선수가 정말 좀 눈에 띄더라. 아웃무한 선수가 아웃땅에서 들어왔는데 91마일 공이었는데 마치 95마일처럼 보이더라 그러면서 또 극찬을 또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야구의 대표팀 유중일 감독도 젊은 선수들을 칭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두 게임 우리 선수 여러분 너무 잘해줬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의외로 투수들이 잘 던져줬고 오늘 우리 신인 태기니하고 준수하고 오늘 던지는 거 보니까 어린 선수가 그 많은 관주 매진 리그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볼을 던진다는 게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선수가 우리 KBO 리그의 어떤 선수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잘했습니다. 대표팀의 젊은 선수들 보면 입장에서는 이 메이저리그 선수들과 한 판 붙어본다는 게 너무 재미있는 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선수들 다들 얘기하는 게 안타를 맞아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선수들 모두 다 이게 마치 게임에서나 볼 법할 선수들을 직접 상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태인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원태인 선수가 마차도 선수 삼진 잡은 다음에 씩 웃는 모습이 중계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게임에서나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일어나서 너무 즐거웠고 소위 말해서 한 10년짜리 안주거리를 찾았다라고 이렇게 했던 얘기를 해서 시즈를 돕게 뒀습니다.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죠. 실제로 메이저리그 도전을 발표한 국가 대표 김혜성 선수. LA 다저스 구단에 관심을 받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혜성 선수는 올 시즌까지 뛰면 KBO 리그에서 7시즌을 뛰게 돼서 포스팅, 구단의 허락을 받고 입찰이 돼서 미국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전할 기회가 생기는데요. 일찌감치 올 시즌 끝나고서 미국에 도전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수비도 좋았고 또 장타를 때려냈습니다. 강수골을 받아쳐서 오른쪽 담장을 맞추는 2루타를 때려냈는데 그러면서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이 한국의 야수 중에는 2루수 김혜성이 돋보였다. 타격도 좋고 승리할 때 움직임이 좋더라 이렇게 또 얘기를 또 했습니다. 또 여기에 또 미국 언론도 김혜성은 올 시즌 이후에 포스팅 예정인데 흥미로운 내야수가 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특히 지금 이 키움에서 성공한 내야수, 강정호 선수도 있었지만 지금 김하성 선수가 있잖아요. 김하성 선수의 뒤를 이어서 또 김혜성 선수가 진출한다면 또 새로운 KBO 리그의 내야수 출신으로서 빅리거가 나오지 않을까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KBO 우승팀 LG 트윈스도 이 샌디에고와 경기를 치렀죠. 역시 뭐 단연 김하성 선수가 화제이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나왔던 이 오지성, 오지완 선수, 오지완 선수 홈런 정말 인상적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샌디에고가 LG 트윈스를 만나서 경기를 치렀는데요. 일단 LG 트윈스는 지난해 KBO 리그 우승 팀 자격으로 이번 서울시리즈 스페셜 매치에 참가했고요. 먼저 임창규 선수가 김하성 선수에게 두 점 홈런을 허용하면서 끌려갔는데 드디어 다음 공격에서 오지완 선수가 이번에 트레이드로 샌디에고에 합류한 딜런 시즈, 메이저리그에서는 거의 1, 2선발 되게 에이스급 투수거든요. 그 선수의 슬라이드를 잡아당겨서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또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그러면서 끝나고 나서 샌디에고 스카우트들이 오지완 선수, 저 선수는 어떤 선수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미국에 진출할 날이 지났고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격수고 잘한 선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막전 앞두고 LGTX와 평가전의 홈런 두 방을 날린 김하성 선수, 그저 운이 좋았다,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개막전 앞두고 정말 두 번째 타석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뛰었을 때 좀 상대를 했던 투수들이기 때문에 뭐를 던지는지 알고 좀 이런 대처가 좀 되지 않았나. 네. 나저스랑 하는 정규 시즌이 이제 정말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좀 괜찮았던 감이 올해 시즌 때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샌드레고 파드리스에 입단한 전 LGTX 마무리 고우석 선수, 전 동료한테 지금 투런 홈런을 맞았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고우석 선수는 5대2로 앞선 9회의 경기를 마무리하려고 올라왔는데요. 깔끔하게 막았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LG의 이재원 선수에게 좌월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추격을 허용했고 물론 승리는 지켜냈지만 조금 찜찜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LG 선수들이 3구 3진 당해줘야죠 이렇게 얘기했고. 실제로 승부에 들어오니까 냉정하더라고요. 안타도 치고 또 홈런도 치고 이렇게 해서 고우석 선수를 괴롭혔는데 고우석 선수는 지금 가장 1차적인 목표가 샌디에고, 메이저리그는 26인 로스터거든요. 26인에 합류를 해야만 메이저리그에 뛸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서울에 온 선수들이 31명입니다. 장거리 이동도 있고 또 어떤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 개막전은 두 팀 다 31명의 선수를 데려왔거든요. 5명이 빠져야 되는 거네요. 경기에는 고민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고우석 선수가 샌디에고와의 계약이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캠프를 합류하기 직전에 계약이 완성이 돼서 확실하게 몸을 만들지 못한 상태로 지금 합류했고 지금 몸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의 KBO 리그의 그런 스프링 캠프의 환경과 미국은 다르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빡빡한 일정에 빠르게 몸을 올리고 시범 경기에서는 그야말로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 시험 무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범 경기는 이제 정해진, 주전급들은 거의 정해진 자리, 자리가 있다 보니까 천천히 몸을 끌어올리거든요. 이 달라진 변화의 환경에서 빨리 적응을 해야 되는데 고우석 선수가 그 점에서는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유병민 기자 설명 듣고 나니까 내일과 모레 열릴 개막전이 더 기대가 되는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뉴스 그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